어떻게 났어? 황태용 찾았어? 강채안이 황태용을 여기 숨긴 게 확실해요 아마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황태용이 나오는 순간 강채안은 끝이니까 심증이야 그렇다만 증거가 없잖아 증거 왔어요 증거? 황태용이 이병원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강채안이 왜 여기로 헐레벌떡 뛰어왔겠어요 강채안은 제 인생을 통째로 유린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강채안 계속 추적할 거예요 뒤쪽 계단 위에서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사장님 사진 찍었어요 누가 시켰어? 누가 시켰어? 민아 민아 네 지금 당신한테 사죄하러 갈 건데 소극장으로 가면 돼? 그래 거기서 봐 누구예요? 그 사람이에요 내 과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나 봐요 지금 사죄하러 온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보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? 걸려? 아니 전화를 뺏기다니 그래서 어디로 간지는 모르고 어디로 간지는 모르고